감사합니다. 한 곡 더 준비했는데요. 그냥 보내실 거죠? 히트곡이 많아서요. 내 안의 그대 들려드릴게요. 같이 하세요. 감사합니다. 내 안의 그대가 왔잖아요. 그대와 내가 마주쳤던 순간에 나는 다시 태어난 거죠. 그대가 없던 언제 나는 없던 것과 같아요. 기억조차 없는 걸. 어떡하죠? 내 심장이 고생했나봐. 그때로 생각하면 터질 것만 같아요. 어떡하죠? 나는 그대는 목숨에도 자꾸만 미울일 나요. 그대가 이 남아 물을 때 나는 내가 나에게 너무 행복하죠. 그대가 날 보고 웃을 때 나는 모든 세상에 감사해요. 난 괜찮아요. 혹시 어려워요. 다시 혼자가 된다고. 내 안에 그대 있으니 나를 살아가게 할 때는 그대가 날 지킬 테로. 내가 내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. 내가 하세요. 난 괜찮아요. 내 심장이 고장난다고. 내 마음을 좋아한다면 네 마음으로. 자꾸만 눈물이 나요 내가 밤새 그댈 그리워한다면 그대 꿈에 대해 더 따위 잠든 그대 꿈 하나 찾아가 꿈에 지움도 돌아올까요 어떡하죠 저 사랑했을 것 같은데 나 지금 누구라고 사랑하고 올까요 어떡하죠 사랑만도 너무 아픈데 이별은 난 모르래 나 황 issue 어떠까요 약하기를585ll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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lows lnllllllllllllbllllllllllhllllni 시작습니다 사랑만도 으 k Lydia 행복하세요